오늘의 매물은 건물을 통째로 팔고 있는 건물 통매매 매물입니다. 현재 주인세대가 삐어있어서 입주를 하실 분도 편하게 구경할 수 있는 집이랍니다. 임대세대는 다 차있으니 주인세대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왕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건물 통매매 물건이 나와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번호동이구요. 사리역과 산분거리에 있고 대로변에 위치한 코너 건물입니다. 현재 주인세대 말고는 상가 포함해서 모든 세대가 임대가 완료된 상태구요. 일단 건물 내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에 비밀번호로 보완이 되어 있는 현관문을 지나면 1층 상가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보이구요. 영상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1층에는 3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2층에 120받는 상가와 2층에 80받는 상가 2개 총 3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2층부터는 주택인데요. 1.5룸 3개와 2룸 하나 이렇게 4세대가 이루어져 있고 2층과 3층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현재 공실 없이 모두 만실이 된 상태이며 이곳은 위치가 좁기 때문에 임대도 꽤 바로바로 나가는 편이랍니다. 사리역을 이용하시는 분께는 아주 최적의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가 있었는데요. 주인세대도 한번 바로 구경해 보겠습니다. 주인세대답게 현관이 아주 큼직했는데요. 오른쪽에는 큼직한 신발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을 돌아서 바로 거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거실 크기 아주 좋습니다. 역시 주인세대답게 널찍널찍한 거실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창도 남쪽으로 날 써서 채광도 엄청 좋았구요. 디자인도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구요. 널찍한 거실에 피안코 무늬의 아트홀이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거실 반대편으로는 주방이 있었는데요. 주방도 아주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냉장고는 세대까지는 충분히 배치할 수 있을 것 같구요. 환기창도 잘 나있는 주방이었습니다. 주방 옆으로는 큰 베란다가 있었는데요. 구경하러 가보시죠. 마당처럼 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아주 큼직했습니다. 한쪽에는 트여있는 공간도 있었는데요. 이쪽 문을 열어보면 테라스처럼 설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빨래를 널거나 야외 테이블을 놓고 사용하시는 등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쭉 들어가서 집이 워낙 커서 공간공간을 이동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이곳은 첫번째 작은 방입니다. 보통 필라의 안방 정도 크기로 되어 있구요. 작은 방들도 아주 큼직큼직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아주 탐이 나는 집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주가 집을 지어놓고 새 주인을 기다리는 집이구요. 한동안 부동산 경계가 좋지 않아서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집이라 싸게라도 판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일단 문의 전화주세요. 요즘 슬슬 금리가 낮아져서 그런지 이런 건물 통매매 문의하시는 분이 꽤 늘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건물 매매 광고를 안하다가 다시 광고를 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구요. 이곳은 안방인데요.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 창도 남양으로 나 있어서 밝기도 밝고 크기도 아주 큰 안방이었습니다. 안방 뒤쪽으로는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샤워 정도는 할 수 있는 크기였구요. 환기창도 나 있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 집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아래 흘러가는 자막에 기재해 놓았구요. 자막이 너무 작아서 안보이시는 분은 더보기란에도 건물의 내용을 적어 놓았으니까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작은 방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두번째 작은 방 들어가기 전에 방으로 쓸 수 있는 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마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두번째 작은 방도 크기 아주 좋았구요. 창은 동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매물을 실물로 구경하고 싶으시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매물 번호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찾기 쉽답니다. 매매 관련해서는 안산 전 지역을 중계하고 있으니까요. 안산에서 집을 찾으시면 언제든지 왕구동산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본호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 통매매를 소개해드렸구요.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매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